오는 4월 29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섹션인 전주시네마 프로젝트 2021 선정작 4편이 공개됐습니다. 올해는 한국과 해외작품 각각 두 편씩으로 민환기 감독의 노회찬 6411과 임흥순 감독의 포옹, 테드 펜트 감독의 아웃사이드 노이즈, 에릭 보들레르 감독의 입속의 꽃잎으로 결정됐습니다. 선정작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담아냈는가 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반영한 작품, 그리고 실험적이고 미학적인 영상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.